김이랑 밥 먹을사람 좋아요 해당 하중냥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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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응? 쭈쭈 무슨 만난 좋아해요? 응 응 응 김 김 좋아해요? 응 김 얼만큼 좋아해요?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은 옮기면?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? 응 많이 좋아해요? 응 더욱 음 음료 저 김 맛있죠요 김 맛있죠요? 또 밥 퍼줄까요? 밥 한번 더 먹겠습니다 그래서 밥도 마치고 밥 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